오빠 암호무 보여줘요 아 우리 예술치 부탁이라면 제가 들어드려야죠 암호무 여기 있습니다 암호무 40마리 보세요 뭐 마음에 드는 일러스트 있으시면 한번 크게 확대도 가능합니다 예술치 예술치 부탁이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 리신했어야 되는데 트위치 볼라면 리신이 짱인데 4일도 근데 괜찮긴 하다 AP 피즈할거니까 딱히 AP 안해도 되긴 함 이니시에이팅은 자르반이 좋은데 자르반 선불클 개좋다고 그래? 오케이 이 방송이 너무 재밌어서 태조 이성계도 관 뚜껑 열고나서 본다는 그 방송 맞나요? 예? 아 극찬 감사합니다 혼자니닛 근데 지금 이성계님 나오시면 안되는데 오시면 안되는데 이성계님 카운터 우리 픽에 있는데 피즈 성계찌르기 하하하하하하 지금 오시면 안되는데 예? 뭐야? 점수 줘라 진짜 점수 줘라 점수 줘라 기분 안좋다 이거 자르반 성계찌르기 드립 살렸어야 되는데 기분 안좋다 점수 줘라 0점 좋네요 나이스 안좋을줄 알았네 오케이 가자 다음판 성계찌르기요? 아 근데 또 쇼츠로 하면은 또 별로 재미없음 또 그 풀영상에서 이제 또 지나가는 식으로 봐야지 저거 하지 그러니까 저 집중하지 않다가 들어야 재밌는거지 딱 쇼츠 이드립 재밌어요 이러고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러면 재미없어 이번판 저거 하면은 앞에 닫지 되는 상황들까지 살리면 되니까 편집자님 저 이번판 만약에 편집하시게 되면 앞전에 그 자르반 에 저 성계찌르기 있는데 고 드립도 살려주세요 오케이 여기다 메시지를 남겨놓으면 됨 되게 좀 로맨틱하지 않아요? 방금 그 생각듬 여기다 메시지를 딱 남겨놓으면 뭔가 편집자님이 나중에 편집하다가 발견하고 아 해물님 알겠습니다 하고 편집을 하게 되는거지 뭔가 되게 로맨틱한데 그대로 아 그대로 자르반을 가면 돼 이어지는 자르반 위화감 없이 오케이 가자 야 너무 하드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이거 갱가가 안나오겠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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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 저거 저거 먹을 때 안되겠다 탑에 가서 있네 좋아 오 좋아 아이 저 친구 솔직히 아칼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 친구 자신감이 있구만 본인이 솔킬을 딸 수 있는 일이었구만 먹었는데 있네 오 얘 죽어가지고 버프가 없구나 가는척하고 일로가 안하는게 낫겠다 아래빠이게 싸움 해야겠다 여기서 한번 들어가고 2피하고 오케이 여기서 일로 와다로 올거거든요 정확히 예상하고 지금 나이스 가자 가자 다시 가자 일로와 임마 티마 와줘야돼 바싱 아우 다행이다 빠싱 아우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번판은 거의 저 EXID구만 어허 위아래로 난리네요 진짜 오케이 먹튀 내가 봐서 요즘에 승률 제일 높이는 방법은 그냥 저 묵직하게 게임하는게 제일 나음 저는 이제 솔직히 방송하는거라서 좀 더 재미를 여러분께 드려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좀 유저들하고 채팅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채팅 안하는게 제일 이로움 괜히 내가 좋은 말을 해도 하고 저사람이 나이스 가자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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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사람이 나를 얕잡아 보거나 혹은 이제 나의 뜻을 이제 본인이 이제 알아듣고 싶은대로 반대로 알아듣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사실 게임하는게 제일 승률이 높음 하면 될거같긴 한데 아이고 해미씨 아이고야 해미씨 하니 해미씨 하니 마치 도대찌개에 햄이 많이 들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 하니 헤헤 10만 도대라뇨 하니 이렇게 많은 도대를 어찌 주셨습니까 해미씨 고맙습니다 뺏뺏뺏뺏뺏 툴 뺏음 이거 내가 봤을 때 사일러스가 이쪽에 배회할텐데 가자 그렇지 나이스 와 망했다 그거 아아 그거 평타 한번 안 맞아가지고 스노우볼 굴렀다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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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이걸 진짜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하는거야 이러면 살아 이 간절함 누가 나를 죽이겠어? 좋았다 오 야 저게 또 저렇게 되네 오케이 오케이 아갈리 개구 여기서요 뭐 나에서 이거지 이거지 바로 상체에 시너지지 지렸다 상체 운동 지렸다 와 근데 또 집에 못가 왠줄 아세요 여러분 좀 있으면 14분임 나 이거 깔고 가야돼 오케 와 돈 진짜 이득 많이 받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이스 야 파텀 좋다 미드 빌자 안정하 안정적으로 나이스 개구 야 너무 멀면 안되는구나 자 일로 데려와 뚫고 나가자 오오옹 오오오옹 오오옹 오오옹 오케이 오케이 아톰이 융관이 올수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융해야돼 오케이 끝 개그 22 대 11 좋다 나 센스있게 용할게 용 이게 무슨 뜻인지 암 두마리 용을 먹는다는거지 아 세마리네 뭐야 언제 이렇게 잘해놨어 아니 어떻게 이시간에 세마리의 용을 먹어 지금 제라스가 뒤로갔잖아 제라스가 아 이 녀석 라이수 제리 뭐야 제리 왜이렇게 잘해 샷샷 깔끔하게 이겼다 그렇지 이게 게임이지 이것은 제리님 드리는게 맞는데 갱을 계속 와달라고 했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그때 못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발언이나 한게 없어 깔끔했다 참을성 좋다 어 제리에게 주자 오케이 자 한판만 더 이기면 드디어 골드 승격전입니다 아 뭐야 아 뭐야 상어 아 아기상어 아 진짜 아기상어였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